남경진! 자신감이 되냐? 남경진 경기를 끝내러 왔다. 미룰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절대 방심은 하지. 자신감이 돼. 오! 남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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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파리다. 그냥 바지 없다. 니가 니대로만 해라. 야구팀! 홍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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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파이팅! 야구 파이팅! 야구 파이팅! 야구 파이팅! 뭐야? 야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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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흠! 남경진! 자, 이렇게 되면 남경진 선수가 이길 경우에는 레슬링 팀이 천하제일장사 타이틀을 가져가고요. 맞습니다. 홍성흠 선수가 이기면 또 야구팀이 2대1을 만듦과 동시에 야구팀이 유리해집니다. 제발 이겨주세요. 남경진 화이팅! 경진아 가자! 가자! 남경진 화이팅! 남경진 화이팅! 자, 야구팀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홍성흠 선수가 그동안 엄청난 훈련을 해왔는데 과연 시즌2의 최강자인 남경진 선수를 꺾고 야구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어쩌면 마지막 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슬링팀 대 야구팀! 아, 결승이네, 결승이. 이게 진짜 마지막. 진짜 최강 대 최강. 1대 최강 하면 2대 최강. 무조건 이겨줄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두 선수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부담감은 남경진 선수한테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본인도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슬링팀도 벼랑 끝이고 야구팀도 벼랑 끝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이,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아, 성훈이 형 사빠 안 질려고. 타이틀 진출전이 있는 건지 빡세네요. 야, 근데 홍성훈 선수가 저 사빠 잡는 걸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 시듬 선수가 됐어요. 거의 뭐 선수들처럼 잡습니다. 좋아, 좋아! 파이팅!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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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어깨 어깨.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사빠는 많이 잡았어. 어, 미치. 빠지지 말고. 자. 어, 미치. 빠지지 말고. 팔만 가고. 근데 성훈이 형이 진짜 세. 세. 네, 세. 네, 세. 피하지 않아가지고 무섭다. 홍성훈 선수가 피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밀잖아, 똑같이. 아 나 견제 잘한다. 긴장된다 긴장돼. 제 손에 땀이 나요 지금. 자 외부로 태요. 자 홍성훈 선수 야구팀의 유일한 승수를 가져온 선수입니다. 자 일어섰습니다. 천하제일장사 탄생할 수도 있는 판입니다. 빠지면 안돼 이거. 빠져 빠져. 선수야 이리 와. 선수야 이리 와. 벌써 싸우고 있어요. 와 양보 안한다 서로. 와 어깨 싸우면 서로. 선우는 광기가. 눈에 광기가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 낭비가 크네요. 오오오 네. 현수 아빠 일로 와. 들어와 타임 없으니까 다 해 들어와. 정주희 정주희 가만. 됐습니다 무슨 가자. 이 경기로 천하제일장사가 탄생할지 야구팀이 기사회생할지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아따리! 아따리! 이사입니다 아따리! 아따리! 이사합니다 아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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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아아아아악! 아! 우리 두려워.. 우리 두려워.. У가! 정지현 황도현 남경진 김영원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한 팀이 돼서 만들어낸 오랫판에 웅디즌2 신호합니다 나이스! 야, 멋지다! 잘했다! 좋아, 좋아, 좋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경진아! 경진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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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